11월 림듀 박스 행운의 빼빼로 만들기 행운의 빼빼로 같이 구경해볼까요? 뿅 빼빼로를 한번 뽑아볼까요? 얍!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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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당첨이다 그럼 같이 행운의 빼빼로를 만들어볼까요? 준비물은 도안 2장, 색연필, 사인펜, 가위, 폴입니다 도안을 예쁘게 색칠해줍니다 빼빼로는 내 마음대로 꾸며보아요 색칠한 도안을 반듯하게 잘라봅시다 자른 도안을 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빼빼로 봉투를 만든다고 생각하며 접어주면 좋아요 저희 상충분 경선으로 만나요 빼빼로 인상세계가 아이템이 자른 도안을 만들어주면 가능해 감사합니다 살무한 비밀 무게의 식단을 넣으세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점군이 다음 주에는 본인의 주소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축축한 도안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축한 도안을 만들어줘요 축축한 도안을 만들어줄 television 축축한 도안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장 아래면에 풀칠을 해줍니다. 옆면에도 풀칠을 합니다. 아래면을 접은 후 옆면을 접어서 별표 부분 위로 겹쳐지도록 합니다. 모서리를 잘 맞추어 뒷면에 붙여줍니다. 패배로 뚜껑 부분도 접은 선을 따라 다시 접어줍니다. 이제 패배로 도안을 오려줍니다. 패배로 뒷면에 풀칠을 한 후 선을 따라서 반으로 접습니다. 나머지 패배로들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아까 만들어둔 패배로 봉투에 패배로를 담아주면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